세계사 교과서에도 몽골하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칭기스칸하고 쿠빌라이. 이 두 사람이 다뤄지는데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나은 건 칭기스칸인데 진짜 몽골 제국을 기른 건 쿠빌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시킨 영토가 3,300만 제곱킬로미터. 너무 커서 감이 아니야. 영토뿐만 아니라 쿠빌라이 하면 업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무엇보다도 몽골 고유 문자를 만들기로 했던 그런 왕이라서 어떻게 보면 칭기스칸이 조선으로 본다면 태조 이성계. 그러면 쿠빌라이는 뭘 것 같아요, 조선에.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정도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마르코폴로가 딱 갔을 때가 쿠빌라이 칸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마르코폴로 친구들이 그 당시 몽골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다 뻥인 줄 알았대요. 뻥? 네, 그래서 마르코폴로가 죽기 전에 야, 너 지옥 가기 싫으면 거짓말했던 거 회개해. 아, 회개해라. 이랬더니 마르코폴로가 딱 한 말. 나는 내가 본 곳의 절반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 이 마르코폴로의 별명이 밀리오네. 밀리오네. 백만이라는 뜻이죠. 그냥 말만 하면 집이 백만 채. 사람이 백만 명. 백만 단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몽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믿기도 그렇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좀 믿기 어려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지도 나오고 있죠. 쭉쭉 보도 갑니다. 칭기스칸이 정복했던 영토보다 쿠빌라의 시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영토가 월등하게 지금 넓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남송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몽골 제국이 중국 전체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기록하기를 우리 시조인 아담이 태어난 이래로 쿠빌라의는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다. 아니 이게 신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구나. 우리도 왜 당군 이래 최고였는데 아담 이래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러시아도 정벌하고 유럽도 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남송 그렇게 막 큰 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남송 정벌이 그렇게 의의를 가지죠? 남송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선 남송의 수도는 현재 중국 강남 지역에 있는 항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의 입장에서는 남송이 차지하고 있는 아까 그 강남 지역 그 지역의 높은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였다고도 볼 수 있죠. 강남 땅 중국의 알토란 역세권 땅 남송을 싱니스카는 못 점령했는데 쿠빌라가 이거를 점령을 했거든요. 강남 역성한 건가요? 요거면은 3,300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딱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그 시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것들 꼽으라면 거기였을 거예요. 몽골족의 인구가 100만 됐을까요? 100만 밖에 안 돼. 그러면 몽골족 인구가 100만인데 그 당시 중국 인구가 한 1억 정도가 됐어요. 우와. 말도 안 돼요. 100만을 가지고 1억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쿠빌라이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쿠빌라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어 가는지 이걸 한번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쿠빌라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니스칸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싱니스칸의 손자인데. 이제 우리가 쿠빌라이 칸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칸으로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 형, 몽계. 몽계가 4대 칸이잖아요. 형이 칸이에요. 그러니까 칸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칸이 된 거죠? 1259년에 몽계가 남성을 정벌하겠다고 지금의 중국 사천성 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쿠빌라이가 다음 칸의 후보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과연 쿠빌라이가 진짜 칸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은 좀 미지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